인도 성자들 말 들으면요. 원시시대 태어나나 조선시대 태어나나 차이가 없어요. 다 꿈으로 보거든요. 진짜 꿈으로 봐요. 꿈 내용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를 안 해버려요. 인류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 각각이 다 맛이 다른 건데. 각각이 다 참나의 작용인데. 브라마니 만들었더라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다 맛이 다르거든요. 그냥 업의 소산이다 해버리고. 탐구를 안 해버리죠. 항상 참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제대로 된 대응을 잘 못해요. 참나 작용이라고만 알지. 거기에 대해 이유가 있다거나. 거기에 발맞춰가는 게 신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더 연구하시면 구공의 영역이죠. 그게 인도는 약하거든요. 구공이. 아직도 카세제도 이런 거 못 버려요. 근본적으로. 경전에 써 있는 거라서. 바가바드 기타에 써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소화를 잘 못 하니까. 응용을 잘 못 하고. 현상계에서 어떤 게 자명한 양심적 진리인지. 이거에 대한 끝없는 탐구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 다 참나 작용이라고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참나 작용도 맛이 다르다. 벚꽁 차원에서만 연구해도 참나는. 그럼 왜 참나가 이렇게 시대마다 다른 걸 표현해내는지. 그걸 연구해야 돼요. 더 연구해 들어가면 그 시대마다 과업이 뭔지. 그 시대 정신이 뭔지. 시대 속에서 구현해야 될 육바람이 뭔지. 그 각각의 시대에서 하늘이 하라고 하는 임무가 뭔지. 우리한테 맡긴 사명이 뭔지. 이런 걸 다 읽어내는 게 구공이죠. 그래서 구공이 벚꽁과 다른 게 아니라. 벚꽁의 심화 버전이라는 거죠. 마음법이 이렇게 펼쳐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더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런데 마음법이 참나에 작용이 난 것 같지만 딱 알고는. 딱 거기서 문 닫아버리고. 어차피 참나 작용이니까 난 참나만 팔 거야. 이런 거죠.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각각의 맛, 각각의 분위기. 그것도 참나의 작용으로 다 즐겨주시는 게. 그 존재하는 보람이 있겠죠. 마음법이 그 시대에 그 상황에 존재하는. 우리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 우리를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 신비다. 참나에. 여기서 우리가 구현해야 될 게 있다. 각각의 배울 게 있고 경험할 게 있고. 구현해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재미있게 즐겨 보세요. 참나의 신비가 왜 트루트로 나타나는지. 왜 왜. 그게 왜 또 랩으로 표현되는지. 다 맛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카르마 소산이야.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어떤 카르마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이런 결을 만드는지. 그럼 난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은 건지. 이렇게 이런 걸 끝없이 연구하시면. 큰 보살이 되고요. 연구를 잘 안 하면 작은 보살이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참나의 신비라는 거 하나. 알고 그건 잡고 가니까. 보살은 보살인데. 역량이 되게 한계가 있죠. 스스로 자기가 역량 만드는 거예요. 좀 더 관심 갖고 연구하면. 아니 어차피 참나의 작용이라는데. 왜 겁내고 그걸 혐오하고. 뭘 해요. 뭔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 마음에 어둠이 있어서 그래요. 참날 깨달았지만. 업장이 남아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 두려워하는 거 피하고. 이해 안 되는 거를. 애초에 이거는 알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여우와 그 심포도처럼. 자기가 못 먹겠는 거를. 에이 맛없을 거야. 혐오해 버리는 거죠. 그럼 이건 중생 노름이잖아요. 탐진치들이 하는 짓이죠. 요즘 막 남녀 서로 혐오하는 게. 어차피 서로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못 먹는 건 욕하자. 맛없을 거야. 저거. 저거 저거. 괜히 건드렸다가 오히려 인생 꿔요. 부정적인 정보만 찾게 돼요. 왜냐면 안 될 것 같으면. 잘 될 것 같으면. 긍정적 정보를 찾게 됩니다. 에고는. 탐진치가 그게 방어 기제예요. 내 탐욕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리석음한테 요청합니다. 뭔가 답을 달라고. 멋진 답들을 줘요. 나의 탐욕에. 견물생심 하지 마라. 저건 니가 취할 게 아니다. 그럼 좀 진정이 되잖아요. 분이 덜 나니까. 탐진치가 살아가는 톨입니다. 보살도 중생 노름에. 저만 해도 중생 노름에 완전히 쩔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 노름. 탐진치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 중생은 어떻게 해도 기본적으로 고등 침팬치다. 고등 침팬치가 돋다 까서 사람 모습을 갖춰가는 거지. 봄바탕은 여전히 고등 침팬치다. 그러니까 항상. 그 봄바탕을 잊으면 안 돼요. 나도 남도 원래 그렇다 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막 천국에 나중에 다 깨어나서 다 정토 살면 다 천국 사시겠지만 거기서 또 막 뒤통수 맞고 그러실 거야. 어떻게 천국인데 뒤통수를 치지. 그런데 중생 마음이 어디 가나요. 그게 우리가 중생 마음 어떻게 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제일 무서운 거를 관과하고 내가 잠깐 공부 잘 된 거 그것만 생각해요. 기본 베이스가 탐진치인데 잠깐 공부 잘 돼서 내가 스스로 기특했던 부분 그것만 생각해요. 그럼 내가 크게 변한 것 같고 큰 도 이룬 것 같죠. 평소 하는 짓을 쭉 관찰해 보면 그냥 전형적인 고등 침팬치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참나의 신비다. 그것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게 해놓은 게 참나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왜 이렇게 해놨을까 싶지만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꽃을 피우고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흙탕에 서 있다는 걸 망각하시면 안 돼요. 꽃이 예쁜 것만 보고 밑에 진흙이 깊은 거는 생각 안 할 수 있죠. 저는 항상 그걸 잊지 말아야 왜냐하면 자명하잖아요. 진실이 그렇던데 진실이 그런데 누가 저저러 너가 공부가 뭐 30년 했다고 해도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든 저렇든 저는 제가 체험한 걸 얘기하지 아닌 걸 얘기할 수는 없죠. 추측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경전들을 보면 저도 어제도 밤에도 유식 30성 보다 왔지만 경전은 너무나 쉽게 다 때를 벗고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왠지 그게 기본값 같아요. 부처가 우리가 임시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고 탐진치 때문에 이거 잠깐이고 우리는 곧 부처될 것처럼 써놨어요. 다 경전들이. 그런 경전들 다 이게 다 가짜입니다. 그 쓴 놈도 분명히 그 5주 갔으니까 썼을 텐데 고민 많이 하고 썼을 텐데 다 그런 줄 알아야죠. 거기서 보고 싶은 것만 봐버리면 그게 탐진치입니다. 치죠. 보고 싶은 건 봤으니 어리석음이고 보고 싶다는 건 탐욕이고 다른 거 보여주면 화내겠죠. 보기 싫은 거 자꾸 들이밀면 화내겠죠. 우린 탐진치 덩어리다. 기본적으로. 근데 많이 나아질 수도 있다. 참나 만나고 하느님 만나면 많이 나아질 수도 있다.